이번에 소개해 드릴 타는 깁슨 레스폴 클래식 플러스 탑 입니다. 이 친구는 1960 리슈 모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17년씩이라 조금 스펙이 다르죠. 그리고 이 친구는 플러스 탑이라 양쪽으로 플레임 FM 탑이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국내에는 아마 이게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탑이 아주 그냥 뭐 살벌하게 올라가 있습니다. 기본 이 친구는 또 헤드머신 보시면 글로벌 락킹 튜너가 되어 있구요. 락을 조이면 튜닝도 좀 덜 가고 예 그렇습니다. 이 기타가 원래는 57 클래식 제브라 픽업이 달려있는데 이 친구는 408T 버스트 버커 이런식으로 셋이 되어 있네요. 아주 깊은 레스폴 클래식 플러스 탑 체리선 버스트 아주 극강의 레스폴 사운드 이게 뚜껑을 벗겨놨기 때문에 오 드라이브가 클래식 뭐고 장난이 아닙니다. 네 깊은 레스폴 플러스 탑 이었습니다.